오빠 정기쟁이 성미가 조급하고 마음이 성긴 사람은 한 가지 일도 이룰 수 없고 마음이 온화하고 기질이 평온한 사람은 백가지 복이 절로 모인다. 성질이 조급하다 보면 침착성을 잃게 된다. 마음이 성그러도 치밀하지 못하여 어떤 일도 해내지 못한다. 마음이 온화하면서도 기질이 평온한 사람이 모든 일을 성공시키고 복도 모이게 만든다. 마음이 온화하면서도 기질이 평온한 사람이 모든 일을 성공시키고 복도 모이게 된다. 마음이 온화하면서도 기질이 평온한 사람이 모든 일을 성공시키고 복도 모이게 된다. 마음이 온화하면서도 기질이 평온한 사람이 모든 일을 성공시키고 복도 모이게 된다. 마음이 온화하면서도 기질이 평온한 사람이 모든 일을 College NUMBER 2